얘기 좀 할래요 도둑까부터 신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보고 있는지 혹시 내게 관심이 많게 돼 너를 넌 맞춰 연기되실래요 쉬운 관심 없으면 난 웃기지 몰라 널 못 봤어 널 너무 좋아서 너는 떠물 눈빛 잘 못 찾으래 아니 이거 아니야 너무 좋아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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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